자기 하나 못했잖아, 내가. 왜 자주 하잖아. 야, 너 청춘 마이크는 거야? 아. 청춘 마이크는 그런 거야. 청춘 마이크도 중요해요. 감사합니다. 잘 쓰고 있습니다. 전 처음 보는 거예요. 잘 쓰는 거 거짓말이에요.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뽑을 거예요. 이거 좀... 오늘 처음 쓰시는 거죠? 이렇게 쓰는 거예요, 보기 씨? 네. 왜 멋대로 돌려요. 왜 당신 멋대로 돌리냐고. 두 번씩이다,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지다니. 준이랑. 규랑. 우와, 준이다. 오, 진짜 여기 터졌네? 오, 야 이거 터져 있는 거구나. 꺼져, 꺼져. 공연 못 할 뻔하는데? 오, 응급셔가 할 뻔했네?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가면은 너무...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몬스터 헌터를 하는데 화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리허설 다 끝나고 3시간이 또 나와서 오늘 브레이브 가스가 왔어요. 저 어떡해요? 아 근데 내가 정말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아니 근데 인순이 선생님도 리허설을 하셨는데 그냥 리허설인데도 KBS 홀을 올리셨다. 제 가슴도 올리시고요. 내 가슴도 올리시고요. 입숨지. 응. 저 하늘은 온 빛 나을 수 있어요 입무거 없이 살고 나를 묶을 수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 날을 저쪽 커플은 지들끼리 잘생겼다, 이쁘다 이러고 있어요. 우리도 해볼까요? 안 들리게 카톡을 하시는 거예요. 의의가 없네. 우리 해볼까요? 이쁘시네요. 알아요. 잘생겼나요? 그쪽이요? 네. 힘 좋아보여요? 고마워요. 이번에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작품 눈썹을 그리는 건데요 한 번 이걸로 그려보겠습니다. 집게는 그려요. 그리는 게 아니고 집게로 해가지고 먹는 건가, 이거? 조금만 해갖고 나 오늘 양경을 왜 안 갖고 왔어? 아, 이게 너무 세상에. 아, 너무 처음이야. 제대로 봐야 되는데, 그치? 아, 왜 이렇게 아파보... 이렇게면 너무 어렵지? 립도 발랐어? 응. 저게 느끼하게 생겼잖아. 여기도 보여줘. 왜 이렇게 너무 싫어. 흐하핳하핳. 흐하핳하핳. 흐하핳. 다린디. 다린디. 다린디가 아이고. 오빠 칭, 칭 하면서 해야 돼. 아, 칭, 칭. 어. 칭, 칭. 아니, 잘 되고 있긴 한데 목걸이 걸어서 하면 이게 안 닿는 거다. 안 닿지게 돼. 아, 나 너무 불편한데 지금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도와줄게. 아냐아냐. 뭘 먹으면 될까? 어, 초인 것 같아. 그래, 나, 난 꿈이 있어. NO! GOD! PLEASE! NO! NO! 짜잔! 짜잔! 할 legit vie는 건가? 이렇게 하면 될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